알찬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부동산, 오늘도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요즘 분양시장은 최대 성수기를 맡고 있습니다. 개선 이후로 일정이 미뤄졌던 분양이 재개되면서 5월달에서 6월달 신규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어떤 곳에서 주로 분양이 되는지, 또 최근 분양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분양시장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우선 예정된 물량부터 살펴볼게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5월달 분양 물량을 좀 추산을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애초에는 한 6만 가구 정도가 분양될 예정이었는데 그거보다는 물량이 좀 적었습니다. 3만 7천 가구가 분양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원래 4만 5천 가구, 지방에서 1만 4천 2백 가구 정도가 분양될 예정이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적은 물량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6월달에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5월에 분양 일정이 이제 6월로 미뤄진 결과인데요. 이제 6월달에는 당초 5만 1천 가구 정도로 예측이 됐는데 지금은 한 7만 가구 정도로 대포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달에 장미대선이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 일정을 계속해서 뒤로 미뤄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또 7월달에는 휴가 기간도 겹치고 해서 6월달에 최대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5월, 6월에 분양되는 단지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5월달에서 6월달 분양 예정 단지들을 보면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도 김포나 판교, 의정부 등에서 아파트가 쏟아져 나왔고요. 특히 이제 1천 가구 이상이 되면 우리가 매머드급 대형 단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단지들이 곳곳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단지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도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적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분양되는 단지들의 정보도 좀 알고 싶어요? 네, 일단은 상반기에 서울에서 대부분 특징적인 단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덕주공 7단지를 재건축해 분양한 아파트가 5월달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도 신길, 뉴타운 5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는 대림산업이 서울 성동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데요. 서울숲 근처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요. 또 이제 수도권,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도 대단지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KCC건설도 영종하늘도시에서 5월달에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잠시 언급하셨지만 서울 도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신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중에서도 기대감이 큰 단지들이 올 상반기 안에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올해 5월에서 6월달 사이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구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총 14개 단지, 17,000가구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물량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요. 올 한해 전체 재개발, 재건축 물량의 30%에 달하는 물량이 이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인기가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와는 달리 기존 인프라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려면 3년에서 5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갖춰진 도시만에서 개발을 하면 이미 갖춰진 인프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교통이 필리하다는 정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시공권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주변 시세를 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남에서 분양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은데요. 방배의 아트자이가 1월 달에 분양을 했었는데 32.25대 1이라는 높은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평균도 거의 9.8대 1, 그래서 10대 1에 가까운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강남 재건축은 아니지만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있었는데 그 SK뷰 아이파크 역시요. 3월 달에 청약 접수를 했는데 5.6대 1을 기록을 해서 1순위에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지난해에는 몇십 대 1, 몇백 대 1에 다해를 했지만 올해는 그거보다 청약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수치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요. 1순위에서 마감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청약 마감 후에 분양권 가격은 어떤가요? 일단 분양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주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십 대 1에 달하기 때문에 그 분양권을 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래서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상승이 보장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전매 제한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전매를 하지 못해도 분양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지금 이미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있는데 분양을 하지 않았어도 그 기대감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끝난 후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나올 단지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인기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단지들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 사업이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아파트를 사업을 계속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거를 활용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수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재생하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전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양시장 트렌드도 좀 알아볼게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건설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좀 두드러지는 점이 단독주택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아파트가 주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건설사들이 분양을 한다고 했다면 대부분 99%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대형 건설사들이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리면서요. 이런 시장에 뛰어드는 건설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설계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평면을 도입하고 또 여러 가지 특화를 도입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건데 단독주택의 패러다임이 변화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사실 예전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요. 개인이 부지를 사서 개별적으로 건축사와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방식이 보통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또 집을 짓는 방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신에 요즘에 그런 것들을 이제 틈새 시장을 건설사들이 노린 건데요. 건설사들이 단독주택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 브랜드 단독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건축사와 손을 잡고 대대적으로 큰 규모의 단독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요즘에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단독주택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 왔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거나 노이가 돼서 또 아니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이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실제로 개인이 단독주택을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들이 이런 시장을 눈여겨봤다가 최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작은 건설업체들도 이런 시도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공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처럼 대규모 형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처럼 꾸며진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요즘은 주변에서도 넓은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인기가 많습니까? 일단은 가장 올해 대표적인 단독주택을 지은 건설사가 있습니다. GS건설이요. 김포 한강 신도시의 단독주택을 선보였는데 제가 또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도를 해서 굉장히 흥행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테라스나 다락방 이렇게 여러 가지 특화를 도입을 했고요. 그냥 보기에는 3초공짜리 단독주택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단독주택이 여러 가구가 모여 있으면서 520가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파트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또 단독주택의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청약 대박이 났습니다. 520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2만 명이 몰려서요.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서 33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좀 지켜봤는데 아파트에 이 단독주택에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피가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이 단독주택 공급의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다른 건설사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판교 신도시에서도 선착순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을 공급했는데요. 이틀 만에 완판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동탄 이 신도시에도 역시 단독주택이 공급이 됐는데 평균 26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 블록형 단독주택이 사람들을 끄는 결정적인 매력이 무엇일까요? 일단 아무래도 누구나 한번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라는 노망이 있을 텐데요. 그런 수요가 꾸준히 있어 왔고 그런 수요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 조그만 정원이나 테라스가 있는 또 개인 주차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기존 아파트는 좀 답답하고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단독주택에 그런 여러 가지 트렌드를 도입을 했던 점이 흥행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단독주택을 지으면 또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보안이나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 없었을 텐데요. 이 단독주택은 건설사들이 대형으로 지으면서 이런 보안이나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처럼 꿈이 돼 단독주택의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일반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죠. 어떤 형식의 어떤 재료를 이제 등에 따라서 단독주택이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제 건설사들이 이런 점을 노려서 기존의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수요자들을 끌어들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을 거예요. 교통이 편리한 도심 지역도 아니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건설사가 단독주택에 공급하는 게 흥행이 됐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서울 주요 단지보다는 경기도 외곽 쪽에 분양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나 교통이 불편한 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좀 그런데요. 지금에서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또 단독주택이라는 측면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개발호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은 높일 수 있지만 또 그 외의 요소들은 조금 더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특화된 단독주택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단지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특화를 도입한 단독주택이 더 앞으로 많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 단독주택을 시공을 했는데요. 지하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화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5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단독주택의 테라스라던가 지하주차장을 넓게 하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특화를 도입해서 앞으로도 더 발전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수요가 충분한 만큼 건설사들도 계속해서 단독주택 형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아파트에서 찾기 힘든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거 환경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주택 공급이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돼 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아파트를 공급해 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2000년대 들어서는 조금 변화하는 형식을 보입니다. 주상복합단지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상가와 아파트가 결합된 형식이 들어서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좀 한 시름 가다가 조금 더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주상복합이 굉장히 단지들이 상가가 복잡하고 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또 다르게 변화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단독주택 아니면 테라스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아파트가 공급되는 형식을 보시면요. 이 테라스가 공급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보다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그 테라스를 공급해 주는 테라스 하우스가 굉장히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사들도 주요 곳곳에서 이런 설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단독주택에 대한 인기와 수요가 계속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 쪽에서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파트에 지친 사람들이 그 단독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그런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분석인데요.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가 높고 또 층간소원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서 이런 단독주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도 앞으로도 공급을 더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단독주택 시장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톡톡부동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미연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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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邊 다르akis. 네.